횡단샷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. 상단 당점으로 절반 두께에 가까운 얇은 두께를 잘 밀어쳐서 투쿠션 후에 공이 커브를 그리도록 친다. 12시 방향 투팁 이상의 상단 당점으로 잘 밀어쳐서 원쿠션 투쿠션 이후에 밀어친 효과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치는 겁니다. 이 빨간 공 쪽으로 단쿠션 쪽으로 잘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왼쪽 회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횡단샷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왼쪽 회전을 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회전이 들어가면서 빨간 공을 직접 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B의 위치에 있다면 빨간 공이 이렇게 B의 위치에 있다면 왼쪽 회전이 아니라 약간의 역회전, 즉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칠 필요성이 있습니다. 무회전으로 쳐도 두께의 배합에 의해서 잘 치면 가능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1목적구와 2목적구가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른쪽 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최대 회전, 그러니까 당점이 과하면 오른쪽 회전을 많이 준다거나 최대한의 상단 당점을 준다거나 이런 과한 당점을 사용하면 내 공을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득점 성공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께, 절반보다 조금 얇은 이 두께를 맞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2팁 이상의 당점, 그리고 두께는 절반보다 얇은 8분의 3.5 정도,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잘 밀어쳐야 합니다. 여기서는 좋은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11시 59분의 왼쪽 느낌팁 두께는 2분의 1보다 얇게 잘 밀어쳐서 완전 무회전으로 8분의 3을 겨냥해서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12시 방향 투팁이라는 완전한 무회전의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것이 아니라 8분의 3이라는 두께로 쳤는데요. 그랬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득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잘 되면 이 방식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제시된 이 방법은 쿠도롱 선수의 레슨입니다. 당구 박사의 프로샷, 맨 마지막에 벨지언즈 레슨 8A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